오늘도 하굣길 아이들의 귀가가 자꾸만 더뎌집니다. 겨울 누운 바처럼 신나는 놀이터도 없죠. 내가 흙을 넣어서 줄 줄 알아. 고려 초등학교에 다니는 명의원의 6남매가 집까지 가야할 거리는 걸어서 40분 남짓. 그러나 헤쳐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. 두 군데가 많아요.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. 학교 길도 좀 길어서 밖을 좀 보고 그러면서 갈 수 있고. 저기 제일 끝에 있는 애는 이세영이라고 하고 사촌 유학 왔어요. 그리고 여기 얘는 민성이라고 하고 얘도 한두 군데가 왔고. 5학년이에요. 그리고 얘는 선녀. 저랑 같이 쌍둥이. 제 이름은 영유예요. 시골 아이들은 덜어 햇살이 키우고 바람이 키우고 구름이 키운다 했지요. 산비탈 아담한 아이들의 집.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전 또 할 일이 남았습니다. 10개씩. 여기 써져 있어요.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털이 10개씩 까기. 이곳에 내려왔습니다. 아이들 아빠는 20년 전 이곳에 내려왔습니다. 쌈 해먹으면 되겠다. 쌈 된장 해가지고. 된장끼리 해라. 된장끼리 해라. 비루 안 치고. 그냥 자생력 있게 유기농으로 기르면. 겨울에 이렇게 눈에 몇 번을 맞아도 이렇게 안 녹고. 안 그러면 녹아버려요. 부부는 각박한 도시생활 대신. 이런 산골의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죠. 거울 다 씻게 나왔네요. 요정란이죠. 예쁘죠. 아이들한테 요정란 먹이려고 이렇게 키워요. 닭도 치고 밭도 일구고 음식도 만들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 싶었습니다. 그래서 산촌 유학생들을 하나 둘 받아들이기 시작했죠. 아침에 저기 판 위에다가 이걸 옮겨놨다가 저녁에 이슬 맞으면 안 되니까 다시 이 안에 넣고 계속 그렇게 해요. 저녁 준비에 한창인 아내 영숙 씨. 언제나 빠지지 않는 음식이 직접 농사지어 숙성시킨 곰삭은 김치입니다. 거기에 질경이 나물도 볶아내고 아이들과 같이 담근 구수한 된장 넣은 국에 밭에서 갔다 온 싱싱한 채소들도 빠지지 않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세연이가 쌈이 한번 도전해봐요. 뀌어먹네. 쫙쫙쫙. 오순도순 오붓하기만 한 시골마을 가족 밥상.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가 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오 잘 됐는데. 말랑말랑한데. 최고신가 봐요. 사람이 제법 다 도시 생활도 해보고 시골 생활도 해보고 다 한 세상 살아보고 나면은 세상 사는 재미가 별 게 없어요. 생활 속에서. 아이들은 그리 마시는 몰랑몰랑 고구마 먹고 착하게 잘 자라고. 그게 정말 낙이지. 딴 낙이 있어요. 아따 진짜. 몰랑몰랑이. 전부 하나같이 몰랑몰랑이 잘 됐다. 피디님도 촬영 맞추고 하나 잡사보셔. 이런 게 아이들 키우는 재미 아니겠느냐며 허허 웃는 아빠 주윤창 씨. 아이들은 이 따뜻한 구운 고구마 맛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. 행복이란 게 그렇지요. 큰 욕심 대신 그 자리에 사랑과 아낌을 채워 넣는 것. 여행도 그렇습니다. 복잡한 일상을 잠시 걷어내고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. 지금 삼진강에 겨울이 한창입니다.